라이온즈 TV 팬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원래 근데 잘 안 올렸어가지고 예전에는 좀 띄엄띄엄 나와가지고 많이 속상했었는데 덕아웃에 이야기나 이런 거 보여줬는데 그런 게 없었는데 오키나 전지훈련 대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이랑 좀 일상적인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영상이 조금 제작이 돼서 나와서 진짜 시작 시작 자세히 보겠습니다. Ing. Manager 지이 줄 아다 사기 혹시 라이온TV 예수님 뭐 하셨어요? 예수님 제가 지금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라이온트TV 구독을 하셨나요? 남의 녀석으로 왔는데 남의 녀석 감리 여러분들 안녕 나 때는 말이야 세계를 정통보다 아 도마들 우리 주변인줄 도마들 왜 주냐 나를 나타나 먼저 다시 다시 남의 녀석 예정 하하하하 아! 시선에 워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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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